안녕하세요 자 조합연수 문제 2번을 보세요 1번 치엔씨 수진씨한테 청첩장 받았어요 청첩장은 결혼식 초대장 이에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청첩장은 결혼식 초대장 이에요 장례식 장례식은 퓨널 돌잔치는 그 첫 생일이죠 그리고 집들이나 하우스 워잉파티 2번 수미씨 어제 이사할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means like this is like not a big deal but i want to do this for you 이런거에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뭐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or shall we have a coffee? 커피라도 한잔 when you say humbly when you ask for the date 데이트를 신청할 때 신청하다 to apply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사할때 도와줬어요 감사해요 그건 아니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번 푸이씨 장물관에 가려고 하는데 표를 예매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원래 가격보다 더 싸게 표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요 구입하다는 사다죠 교환하다는 to exchange 확인하다는 to check 그쵸 체크 그쵸 체크하다 연기하다 연기하다는 post phone 4번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cancel the reservation 그럼 예약하신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예약하신 분 person who reserved 예약하신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은 이름이죠 요금은 fair 인원은 number of person 이용기간은 usage period 5번 수진씨가 살던 고향도 많이 변했어요 is it changed a lot? 변하다 it changed a lot 그래서 탈린 old town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전통 한옥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traditional Korean building 한옥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은 most most of them or most of the part in this context most of them most of them were 전통 한옥 so now you adopted to foreign country life a lot right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thanks to friends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i was able to adopt fast thanks to friends ok ok 이용한 덕분에 thanks to 이용하기 때문에 because i use 이용하면서 why i use 8번 예약을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자 분의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말해줄래요 이거는 뭐 same meaning 말해줄래요 근데 좀 진짜 진짜 이상해요 I think maybe some people might say like this 근데 oh it's a bit awkward between strangers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해도 됩니다 you can say 말씀하실 수 있다 you may say a bit weird in this context 제 휴대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자 두번 두번 오전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왔는데 오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오전에는 바람도 불고 wind blow wind blow 그리고 비도 많이 왔는데 rain also came along 오후에도 in the afternoon also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오후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it won't be like that it will not be like that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니요 오후에는 어 날씨가 좋을 것 에요 you can say 10번 일은 다 끝냈어요 did you finished all the work 아니요 어 어 하나밖에 못했어요 I did only like one part 하나밖에 못했어요 뭐 반밖에 only half 반밖에 못했어요 어 거의 못했어요 아직도 진짜 거의 almost 11번 도서관은 몇 시에 문을 열어요 글쎄요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9번 10번 11번은 여러분이 쓰세요 어 여러분이 쓴 거 보여주세요 저한테 네 네 자 그 다음 12, 13 교수님 교수님 교수는 프로페스죠 응 교수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스승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스승은 진짜 좀 어 teacher who leaded my life who affected my life in a positive way 뭐 이런거에요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카드를 씁니다 I would like to deliver my heart that I'm thankful to you I'm writing a heart. 사실 actually 이번 학기에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학교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근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 고민도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my words all the time. 그리고 교수님께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Because you helped me with the various things.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에. 12번 바꿔 쓸 수 없는 건 여러가지로 가르쳐 주신 덕분에. Because you taught me various things. 맞아요. 여러가지로 용기를. Because you gave me the courage. Makes sense.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Because you took care of me. 신경 써 주신 덕분에. Makes sense. 근데 공부해 주신 덕분에. 그건 아니죠. 12번은 공부해 주신 덕분에.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This semester is ended.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지 올림. 올림 이렇게 해도 되고. 드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올림. 올림은 항상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드림은 그냥 예의바르게 말하는 거에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했을 때 저는 드림을 해요. 제가 올림을 하면 좀 이상해요. 아래에서 위로.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올림 해요? 괜찮아요. 근데. 아니 뭐. 저 뭐 그렇게 위 아니에요. 그냥 드림. 드림으로. 그냥. equal but polite. 그림으로 하세요. 올림.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올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올림 해도 좋아요. 13번.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민지는 이번 학기에 학교 공부를 포기했다? 포기하다는 기법이죠. 아니죠. 포기 안 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2번. 요즘 고민이 있어서 카드를 썼다? 지금 고민이 있어서 카드를 썼어요? 그건 아니죠. 고민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서 카드를 썼어요. 그치. 3번. 교수님 말씀 덕분에 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그쵸. 맞습니다. 이건 답이고. 4번. 민지는 한 학기 다 끝난 후에 교수님께 카드를 쓰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학기가 안 끝났어요. 그쵸. 답은 3번이구요. 좀 민지가 교수님한테 아부를 떠는 것 같아요. 아부를 떨다 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괜찮oraely. 네, 그게 regainye의 날이 크기로 한 적이 gallons만 남다른다. 알게 friends. 양 ah. 공개 bartending und